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레살의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숨찍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마이미야마 놀라고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의지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가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새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또 말씀입니다 네 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사람들의 직업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우리 그 중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늘 관심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속에 있었고 또 참 소망과 참 안식이 없이 하루하루 사는 어부였습니다 그렇다고 어부로서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또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에는 더 심각하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또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장막 털을 넓혀가시기를 예수 글씀 축복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의지하는 새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의지하는 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레스산의 호수가에서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호수가의 배 두 채가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 두 척의 배 중에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단순히 배에 오르셔가지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시몬 베드로라는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저 선생님이 누군가 또 말씀을 참 잘 전하신다 저분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러시되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되도록 수거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이 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여라고 불렀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 속에 그릴소를 발견한 것이고 그릴소를 만난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릴소를 발견하고 그릴소를 만나고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장마토를 넓혀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또 능력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고 해답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다는 말씀은 어부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낚시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지만 낚시가 낚시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된산재는 물고기가 없고 또 깊은 데에도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런 기적일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자여 그물을 던지니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세상을 살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 또 내 지식으로 내 지식을 가지고 살지 말고 또 세상의 어떤 여론이나 분위기나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또 치유와 해답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4년도에 내 장막털을 넓히라는 원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2주 강단의 말씀을 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인생 속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을 취하는 한 해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취하는 한 해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체험하면서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해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해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셔서 많은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병든자와 귀신든자를 고쳐주시고 현장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의 말씀이 나오고 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온 세 가족이 3200명 정도 되는데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얻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시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나라의 국어로 보면 눈물을 흘리고 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곡식 땅을 가지고 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내가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으면 그 발걸음을 전도하러 가는 그 발걸음을 옮기지 않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울지 않았으니까 영혼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전도를 하러 가지도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면 복음을 현장에 전하러 갈 때 또 말씀을 전하러 갈 때 기도하는 시간보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받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두고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질 때까지는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전에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면서 사람을 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글쓰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버릴 것은 버리고 갑시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 틀을 깨고 예 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새 틀을 갖춰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가족과 생계수단과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완전히 예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시간표였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 틀을 깨라고 하니까 자신의 육신적인 삶의 체질과 또 생각과 또 마음 속에 있었던 욕심 시기의 질투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예 틀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에 주인으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새 사람 새 틀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에 주인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현장에 전 세계에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새 틀 또 새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영적으로 예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인생 전환점의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인생 전환점의 시간표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4년도에 내 장막을 넓히라는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새 틀을 갖추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드립니다